제가 말했죠. 뒷끝이 있다고. 누구 저 진짜 걸을 입장이 아니잖아요. 아 근데 호동이 형은 치아는 진짜 고르세요. 예? 치아 하나는. 치아 하나는. 치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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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봐도. 먹어야 되니까. 치아는. 많이 먹어야 되니까. 잘게 하고요. 계속 먹어야 되니까. 호동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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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하수분이 우승할 사람도 있습니다. 잠시 가지고 예다가 주시면 되요 예. 저녁이면. 으하하하하. 자 다음은요. 아이돌로 돌아와는 카리스마 락밴드, 샤오림의 여신. == 예진啊! 제목이 결혼은. 어떤 anda 짓이다? 유명 영화 뭐 엄정화 선배님이라고 하 an. 이제 결혼은 짓이 다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그렇죠. 그쵸 아무래도 사찌시다 아니 주리 양이 맞추고 싶어서 그런거에요 저희 개그맨 후배에요 죄송합니다 결혼은 헛짓이기도 하죠 네모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맞추고 싶어 할거에요 어떻게 박사님 없나요? 멋있는거 좀 부탁드릴게요 초능력자 같아요 결혼은 결혼은 뻘짓이다 요즘 좀 창피해요 그러니까 몸이 약간 불편할 때가 있어서 목이랑 그리고 위대한 탄생을 생방송으로 진행할 때는 마지막 주에 안면신경에 바이러스성마비가 와서 요새 좀 고생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엄마로서 생각해보면 일종의 훈장 특히 목디스크는 정말 일종의 훈장이거든요 어머니로서는 훈장이다 네 제가 2007년에 엄마가 됐어요 네 이게 제 인생을 어떻게 하는 일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니까 나름대로 긴장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뭐는 어떻게 하고 싶고 뭐는 어떻게 해주고 싶고 근데 그중에 중요한 목표 하나가 요즘 대부분 여성분들이 모유 수유를 꼭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잖아요 우리 여자들 이게 한번 모유를 먹기 시작하면 제가 원한다고 그리고 아이한테 자 이제 그만 할 수가 없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아이랑 말로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합의가 돼야 돼요 서로 바로 시기가 맞고 원만하게 그거를 끊을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26개월이 걸렸어요 오랫동안 26개월이요? 그때 자우림이 이제 7집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던 시기였는데 녹화가 끝나면 제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운전을 해서 집에 가고 네 좀 그런 생활을 제가 잘 안 되는 친구네요 네 상호당 씨는 한 몇 개월 정도 모이시고요 저는 합의가 아니라 저는 어머님과 전면전을 펼쳤죠 이 얘기 안 갑니다 나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안고 먹이게 되니까 여자들이 힘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몸에 점점 이제 근육이나 이런 데가 무리가 오면서 디스크가 생겼어요 그때 아기는 크고 아기는 점점 크고 그렇죠 요령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요령이 없고 둘째부터는 좀 괜찮아진데요 누나가 네 그렇다고 처음에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잘하세요? 오늘 소유에 대해서 저희 누나가 조카가 둘인데요 여섯 살 세 살인데 둘째가 생기면 첫째가 질투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누나도 모유술을 했는데 일단 가슴을 뺏기면 거의 뭐 약간 패닉이 오나 봐요 아 어떻게 어린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가만히 옆에서 보다가 나도 좀 먹자 나도 좀 먹자 아 귀여워 귀여워 에이 진짜 에이 가족들이 할머니랑 할머니랑 저랑 다 쓰러졌어요 설마 이거 나도 좀 먹자 라는 말을 처음 하는 시기가 한 최소 중학교 정도 돼요 나도 좀 먹자 이런 말 하는데 동생이 생기면 사실은 그 의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그게 첫째가 혼자 있다가 동생이 생기면 그 기분이 심리학적으로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것보다 그 Stop 아 아